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수주대토 명입지중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존재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오늘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을 가게 되면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이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착착 그렇게 우리가 작전을 할 때는 착착 진행이 돼야 되죠 수도 없이 연습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연습한 프로그램으로 착착 되는데 항상 중간에 에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착착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체가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더디 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잘 풀리는 것이지 결국은 때가 되면 또 기다려야 되고 일이 잘 꼬이고 또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게 많습니다 청년때는 학교, 입학, 졸업, 취직, 결혼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다 하는 순서에 내가 조금 늦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내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 친구들은 다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또 그냥 뭡니까 내 친구들은 회직 하나면 다 결혼했는데 결혼만 다 내 친구들은 다 애를 낳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안될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기다림 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술술술술 잘 풀리다가 어느 기간에는 뭉쳐 가지고 잘 그 진행이 안되는 그런 기간을 겪어야 됩니다 저도 한 마흔 정도까지는 굉장히 술술술 빨리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이제 마흔 정도 되면서부터 조금 일이 어려워지면서 지체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안 풀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저도 마냥 기다려야 되고 또 노력해도 계속 결과가 안 나오고 기다려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아 정말 기약 없이 자기가 생각한 뜻을 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저도 그제서 알게 됐습니다 일이 술술풀지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보죠 그냥 이렇게 일도 바쁠 뿐 아니라 늘 잘 되버릇하면 안되는 사람의 마음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모르다가 제 스스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 정말 기다려야 되는 사람 뜻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공감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 중에서 과정을 다 겪어야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다려야 되는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되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다릴 때 주변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죠 특별히 가족에서 가족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나 이런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만 가족이 때때로 자녀에게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 남의 아이는 다 갔는데 왜 넌 안 가냐 남의 아이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너는 왜 뭐 하냐 어떻게 하면 좋다니 가족들이 먼저 그러면 이 당사자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상처가 되는거지 아니 나는 몰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해도 안되는데 지금 내 가장 가까운 데에서 또 너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아니에요 소장님 지금 남들은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애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애가 지금 때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철이 없어서 모를 수도 어차피 한 번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다 알죠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남편이 안되는데 부인이 그냥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또 부인은 어려운데 남편이 계속 부인을 다구친다거나 이런 가까운 가족 기다림을 겪어야 될 어려운 이들에게 치명적으로 더 힘든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기다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모임도 잘 안 가요 나이가 들면 동창에도 잘 안 가요 동창에 귀찮아서 안 가기도 하지만 동창에 가면 너 뭐하니 너 지금 어떻게 됐어 말하기 귀찮잖아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도 아직 장가 안 갔어 아니 너 아직도 지금 계속 취직시험만 치는 거야 보는 사람은 적어도 철이 없이 그냥 물어보죠 애가 있으니까 말도 할 겸 해서 장가 갔어 뭐 물어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지만 당사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치명적인 그 상처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네요 고향에도 안 내려가 동창에도 안 내려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런 여건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그런 걸 경험하는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그 어려움의 여건들을 잘 겪어낸 사람들이 바로 위인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나 여러분들이 다 위인들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잘 됐던 사람들의 특징은 안 풀리고 정체되고 기다려야 될 때를 잘 겪어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 강조하고 싶어요 결과가 언제 오고 어떻게 오고 이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런 거를 잘 보낸 사람이 결국 훌륭한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자 어떻습니까 공자 공자야말로 안 풀린 사람의 어 대표자입니다 공자는 뭡니까 주유천하 주유천하 공자는 물론 젊었을 땐 약간의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사군가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벼슬을 좀 했는데 하다가 이제 물러났죠 그러고 나서 자기를 써 줄 사람을 한 50대 정도부터 주유천하를 주유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요즘을 얘기하면 오디션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다 불확행한 거예요 공자의 진짜 사상 물론 공자도 그 이전에도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공자의 그 귀한 사상들은 이런 주유천하로 내가 reject 거부되고 그렇죠? 거부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거부나 하고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오디션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공자의 진짜 사상이 무르 있잖아요 공자에게 이런 주유천하의 시간이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가 요즘 만나는 공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운현궁의 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운현궁의 봄에 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왔나 봐 이게 김동인 소설인데요 여기 보면 흥선대원군 우리 잘 알죠 대원군 이 대원군이 자기 때를 기다리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원군이니까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고종 아들이죠 고종 근데 지금 되어가는 상황에 보니까 임금이 없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내 아들이 서열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겠다 그걸 다 마음에 품고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면서 대원군이 되는 장면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원군이 자기 때를 기다리는 장면 그것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뭐 폴 포츠 알죠 지난 그 강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폴 포츠 같은 경우도 브리티쉬 갓 탤런트 뭐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처음 출연했을 때 그 이도 치아도 좀 가지러 나지 못하고 사람 굉장히 촌스럽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노래 하나로 그냥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렸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이분은 뭐 휴대폰 세일즈맨이었다 그러잖아요 휴대폰 외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레슨드 받아가면서 그 한 방을 기다리고 어느 땐간에 내 목소리가 내 노력이 남들에게 좋은 기여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서 그 한 방 그 한 번으로 이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뭐 이렇게 꼭 우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런 예의가 있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음반이 원첸스에요 이게 중요해요 저 음반 이름이 한 번의 기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저 그냥 복권 당첨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원첸스는 뭡니까 나의 기다림의 시간을 끊임없이 잘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준비하고 닦은 거죠 항상 준비된 존재가 된 거죠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한 것을 확 그냥 폭발해 버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준비가 빛을 보게 되는 바로 이런 게 이 원첸스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세상에 탓하고 있으면서 그 자기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이 폴포츠도 정말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자기를 다듬으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때 추천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주대토 하나는 명입지중이에요 수주대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중국의 송나라 때 어느 농부가 송나라는 춘추전국시대의 송나라입니다 당나라 송나라는 송나라가 아니고 춘추전국시대의 송나라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야기에 송나라 사람이 많이 나와요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송인 할 때 보면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이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앉아 있는데 토끼 토끼가 와서 나무 구루턱에 탁 부딪히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런 횡재가 있어요 토끼 한 마리 잡기 얼마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날부터 그냥 나무 구루턱 앞에 앉아 가지고 토끼가 부딪히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홍시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홍시는 그래도 떨어질 수도 있죠 토끼는 한 번 오는 토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수주대토의 자세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다림의 과정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낚시터에서 앉아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이걸 물면 내가 이걸 쳐내겠다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낚시를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주대토의 송이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요행수가 어느 날 올 거라고 마냥 기다림 마냥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수주대토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어느 날 그냥 토끼 한 마리 잡았다고 하더니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깎아 버리고 자기를 무의미한 존재 그리고 무능력한 존재 그리고 나중에는 거동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활동하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정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대토처럼 막연하게 이제 자기 때만 그냥 마냥 언젠가 올 거야 그러고 기다리는 자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폴포치처럼 진행형 속에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를 놓고 기회가 오든 안 오든 올 때까지 또 오든 안 오든 내가 할 일 그리고 나를 다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고 역사는 그런 분들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명입지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수주대토는 그렇게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죠 수동적인 그냥 마냥 앉아 있는 거니까 수동적인 기다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명입지중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 명입지중이라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 주역에 대한 얘기를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역은 이제 주역에는 64가지의 괴가 있습니다 괴는 8개 그러니까 뭐 하늘 땅 물 불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8가지 괴 모양이 있는데 그 괴 모양을 두 개씩 겹치면 88에 64 이제 64개의 괴가 나오는데 이 64개마다 이제 그 괴의 이름이 있고 그 괴의 성향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충고의 말이 있거든요 그 64 괴 중에 명리라는 괴가 있습니다 명리 명리 괴인데 이게 36번째 인가 이런 괴가 있어요 명리 괴는 뭐냐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이 불빛이 밝은 빛이 그 입지중 그 입지중 흙 속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괴의 모양을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불 불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불을 뜻하는 곤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을 뜻하는 흙을 뜻하는 곤이고 여기는 불을 뜻하는 리가 있습니다 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불이잖아요 불을 이제 그 주역에서는 리 라고 합니다 이건 땅이니까 곤 곤이고 이건 리예요 리인데 이 땅 밑에 불이 있잖아요 땅 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 불이라는 것은 밝음이죠 이 밝음이 지중 땅 속에 잎을 갖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모래밭이 이렇게 있어요 모래 사장이에요 모래밭 그러면 모래밭을 파고에다 백렬 전구를 하나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전구 그러면 이 전구가 이제 빛을 반짝반짝 하겠죠 불을 켜도 스위치를 켜서 전구에 빛이 들어와도 밖에서는 전구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흙 때문에 땅 속에 묻혔으니 이거를 명입지중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이제 그 여기 이라는 말은 오랑케이자 인데 여기서 오랑케이자가 아니라 손상된다 하는 뜻이에요 손상되는 이 무슨 말이냐 명이 빛이 손상되고 있다 빛이 손상되어 가는 중이다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서 명 빛으로서 내가 자격을 그러니까 나의 자질 나의 능력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갖췄는데 이게 모래밭 속에 흙 속에 다 같이 빛을 못 봐 그러니까 리 손상되고 있는 빛이 손상되는 거예요 내가 갖춘 자질 내가 준비한 모든 그 나의 것들이 사용되지 못하니까 이게 오히려 방해받고 손상되고 있는 어려운 기다림의 여건에 있는 것을 명리괴라고 하는데요 이 명리괴를 명입지중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빛은 있으나 또 준비해서 갖추었으나 빛이 남들에게 발하지 못하거든요 조명으로서의 역할 화남으로서의 역할 밝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명입지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역의 용어는 필요 없고 명입지중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명입지중만 전기 따마가 모래 속에 들어갔다 빛이 모래 속에 들어갔다 빛은 빛인데 남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명은 빛이 아닌가 빛이 아니에요 흙 속에서 지금 스위치는 들어갔는데 빛 맞죠 비록 어둡지만 흙 속에 갇혀있지만 이것이 빛인 겁니다 이 존재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갖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직 나이에 쓰이고 내가 실력을 발휘할 길이 아직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빛이 아니냐 아닌 거죠 실력은 소중한 것이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것이 빛이 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반드시 그날을 믿고 계속 빛으로써 전기 따마 에너지가 끝나면 꺼지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끝나지 않도록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나의 빛에 내 존재의 빛을 계속 다듬고 그렇죠 다듬어야 되겠죠 다듬고 정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명입지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사실은 여기 명입지증이라 명리괴라 이런 동양적인 용어로 얘기했지만 전세계 동서고금의 모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다 들어가 있죠 자기만의 어두움 속에 있는 기관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때는 결국은 다듬고 뇌의 실을 키워야 되겠죠 자기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기의 밝음을 유지하고 다듬고 끊임없이 뇌의 실을 키워야 하는 과정을 그 흙 속에 있을 때에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밝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밝음의 질이 더 다듬어지고 향상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은 빛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기다림을 우리가 겪어야 할 때에 저런 수주대토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명입지 중에 이런 능동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젊은이라면 젊은이라면은 지금 혹시 잘 풀리면 더 좋고요 혹시 안 풀린다 하더라도 이 안 풀리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보다는 지금 내 모습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내가 더 나를 다듬어요 내면의 실력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안 될 때 어떤 내 실력을 높이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빛이라고 하는 나의 그 자존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존재가 가치 있고 소중한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나는 갖추었는데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뭐 진흙 속에 있더라도 다이아몬드가 그것이 왕관위에 꽂혀도 다이아몬드죠 단지 왕관위에 안 꽂혀서 남들이 나를 모를 뿐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언젠가 진흙 속에서 때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할 수 있죠 또 이제 그 유명한 노래 가사 중에 The Rose 라고 하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팝송 중에 Bad Midler 라고 하는 여자 가수의 노래 중에 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먼 훗날 봄이 되면 그 햇볕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답게 꽃이 싹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싹이 지금은 한겨울 얼음 밑에 있다 아까 명입지중하고 똑같아 얼음 눈이 이 밑에 씨앗 씨앗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씨앗은 뭡니까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언젠가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음 속에 있을 때는 흙과 같은 캄캄함 그러나 씨는 씨다 어느 날 봄이 되면 햇빛이 차 내리쬐고 얼음이 녹고 여기에는 씨가 햇빛의 사랑과 습도를 받으면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두움 속에 있더라도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더 로우스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인데 모든 세상은 그것을 질리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에 꼭 젊은이가 아니라도 나이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 안 되고 또 정체될 때 제일 핵심은 정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이냐 아니냐 내가 밝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핵심을 둬야 됩니다 내가 빛이라면 때가 있건 없건 나는 내 존재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준비하고 나를 다듬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최선을 다해라 그 용어가 뭐라고 되냐면 Be Prepa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항상 뭐냐 In season and out of season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시즌 우리가 알죠? 스키장 시즌권이 있죠? 때 이게 바로 때입니다 In season 때가 나한테 왔거나 And out of season 때가 내 때가 아니거나 그렇죠?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했거나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Be Prepared 항상 준비된 존재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때라고 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나 언젠가는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있건 없건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역에서 말하는 명리계 명입지 중에 주역 같은 경우는 3000년 전 책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이런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될 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류의 지혜라는 것은 이미 때와 장소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둔 땅 우리 명입지 중이죠 나를 가둔 땅 흙 여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이것을 유지하고 다듬는 게 내가 해야 할 우선의 길이다 그거를 동양철학에서나 또 동서고금에서 모든 위인들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볼 때 보면 왜 후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 선수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 보면 이렇게 조끼기를 탁 입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경기장 옆에서 몸을 풀죠 자기 혼자 뛰면서 왜 그렇습니까 후반전이나 언제 내가 투입이 될 때 내가 안 뛰다가 들어가면 뛰던 사람의 몸하고 내 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뛰던 선수와 똑같이 같이 조화를 행동하려면 내 몸이 풀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체 예정 선수들은 계속 쫓기고 운동장 옆에서 뜁니다 왜냐하면 투입되면 똑같이 뛰던 선수들과 보조를 맞추고 내가 더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뛰던 선수 먼저 투입이 되었거나 늦게 내가 교체로 투입이 되었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투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팀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때를 더 다듬는다 그런 얘기를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굳이 한 분 뭐 이런 거는 인류의 역사가 다 예죠 그래서 뭐 수많은 예가 있으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람 하나를 더 둔다면 강태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낚시죠 이 사람의 낚시는 낚시 바늘 우리가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딱 끼며 찍히게 되어 있죠 이걸 미늘이라고요 미늘 낚시 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늘 끝에 이렇게 미늘을 안 넣어 가지고 딱 걸렸어도 미늘이 있기 때문에 딱 끼면 못 나가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미늘이 없어요 강태공 낚시는 그러니까 잡혀도 이렇게 잡혔구나 하고 딱 내리면 그냥 얘가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강태공 낚시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만 분위기를 잡고 나머지 놔주고 이러면서 몇 살까지 낚시를 했느냐 70세까지 물론 그 사이에 또 일을 했겠습니다만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70세는 옛날 같으면 벌써 죽고 남았을 그런 늦은 시기죠 근데 70세까지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그 내면은 계속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있었겠죠 계속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성장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듬는 그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서백이라고 하는 사람 주나라를 창건한 사람이에요 그 영웅을 만납니다 대화를 한 가운데 아 이 노인을 내가 나의 모사로 나의 선생으로 채용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강태공을 채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강태공의 지혜로 주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요 그리고 강태공은 중국 역사에 가장 뛰어난 지략가 뭐 한 다섯 명 됩니다 뭐 제갈공룡도 들어가고 관우 아니 관우가 아니라 관중 뭐 이런 사람 뭐 하여튼 다섯 명의 유명한 그런 지략가가 있어요 거기에 넘버원 제일 앞선 시대니까 그래서 중국 역사에 찬란하게 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0세까지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면서 자기를 다듬으면서 그래서 아까 때를 만나거나 했죠 첫 때 시즌입니다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오고 안 오고에 관계없이 항상 자신을 명예상태로 그렇죠? 항상 밝음의 상태로 자기를 다듬고 그 밝음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 뒷일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건 운명이지만 그러나 때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 있으면 좋고 언젠가는 올 때이지만 어쨌든 그 때보다 앞서 있는 것은 나 자신을 항상 밝음으로 지키고 밝음으로 유지하고 밝음으로 나 자신을 더 높은 모습으로 늘 다듬고 또 청년들이라고 하면 또 좋은 경험도 여기 있겠죠 꼭 공부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경험 또 새로운 시도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다듬으면서 시즌 나의 시즌이 될 수 있는 그때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명입지중의 모습이다 그래서 되어가는 존재들에게는 이런 수주대토의 수동적인 모습 말고 늘 명입지중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의 어두움의 시기 잘 안 풀리는 시기 또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그 시즌들을 견뎌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나를 남들이 안 알아준다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 잘 견뎌내서 나 자신을 빛 같은 존재로 지키고 만들어낸 더 소중한 일에 집중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과감하게 또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명입지중의 마음으로 그 과정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언젠가 그대 그만의 시즌 그 얘기에 해당되는 시즌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